반갑습니다. 전자예로 강의를 맡고 있는 장남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그죠? 저분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 그때. 근데 또 밖에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만나네요. 이번엔 더 반갑네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교재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공학개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중에서도 앞쪽에 제일 처음 보시면, 여기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차례를 한 번 봬요. 차례를 보시면 더 앞에 있어요. 아니, 아니, 끝 말고. 네, 넘어가세요. 차례를 보니까 1장에 정전현상 및 자기현상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감옥명으로 치면 전기자기학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전기자기학 부분도 군문 시험에 등장하긴 해요. 자주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자기학도 전자공학개론에서 수업시간에는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파트는, 제 2장은 해로 이론 되어 있죠. 그죠? 해로망이에요. 전기 혹은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해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해로나 전기해로를 해석할 때, 해로해석법이라든지, 아니면 과도응답이라든지, 혹은 단자망 해석한다든지 할 때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 장도 전자공학개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부터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전자공학개론에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전자해로죠. 그죠? 전자해로는 이 책의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 다른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교재 부담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 책 전자공학개론의 거의 대부분의 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자해로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전자해로를 좀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그냥 교재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 교재를 그대로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3장에 보면 전자해로의 시작이죠. 반도체해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혼과. 그 다음에 4장이 전원해로예요. AC를 그죠? D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여러분들 DC파워스플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집에 보면 어댑터 있죠? 돼지코에다가 꽂고 가전제품을 구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가전제품 앞쪽에는 항상 다 뭐가 달려요? AC를 D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달려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원해로라고 불러요. 그 해로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증폭해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증폭해로는 양도 좀 많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장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원해로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문제씩은 나와요. 최근 한 6년 정도. 아까 내가 2000년, 2007년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8년 동안 200문제를 분석해보니까 한 3장과 4장에서는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데 5장의 증폭해로에서는 몇 문제 정도 나왔을까요? 100문제 이상 나왔어요. 200문제 중에서 50% 이상 차지예요. 그러니까 5장 파트, 증폭기 해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 출제 빈도가 많은 부분이에요. 전자해로 하면 뭐죠? 증폭해로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증폭기 해로인데, 증폭기 해로는 크게 증폭기 소자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BJT라고 불려지는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과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거고, 바이플라스 정션 트랜지스터 가지고 양극접합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있어요. 이 소자를 가지고 증폭기 해로를 만들어요. 물론 증폭기 해로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스위칭 소자, 온오프 시키는 스위치, 스위치로 쓰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트랜지스터가. 이 트랜지스터가 BJT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또 뭐냐면 FET라는 게 있어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서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놈은 BJT 트랜지스터하고는 구동 특성이 달라요. 최근에는 FET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과거에는 BJT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FET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해요. 그게 바로 1장에 보면 BJT에 대한 이야기이고, 1절, 2절은 BJT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가 FET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7절, 8절들은 기타 증폭해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2절, 3절, 4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에서도 연산증폭기.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동조용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증폭기라는 게, A급, B급, C급, AB급 이런 증폭기가 있어요. 이런 증폭기들도 간혹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놈들을 다 통틀어서 무슨 회로라고 부르냐면 증폭해로라고 불러요. 이 증폭해로는 전자해로 시험 문제 중에서 몇 프로? 50% 이상을 차지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6장의 발진해로예요. 그렇죠? 발진이란 뭐냐면 어떤 신호를 연속적으로 무한히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온오프, 온오프, 스위치가 온오프 무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락신호, 0V, 5V, 0V, 5V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TTL레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군요. 그렇죠? 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가 쭉 나오는 것. 이런 걸 발생시켜주는 장치. 이게 뭐라고요? 발진해로예요. 발진해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죠? 그 다음에 7장에 등장하는 것은 변복조 해로인데 무슨 해로입니까? 통신해로예요. 통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이크를 내고 소리를 이야기하면 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는 강실 내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채워져 있죠. 매질이 있다고요. 이 매질이 뭐가 되냐면 나의 음성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가 돼요. 매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공기를 진동시키면 어떻게 돼? 공기가 내 고막 같이 꽉 차 있죠. 그럼 내가 말하는 음성신호의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공기를 진동시키고 내 고막을 진동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신이에요. 내가 어떤 정보를 상대방이 전달하는 게 통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변복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음성신호를 내가 저 서울까지 보내고 싶어요. 내가 강을 질러. 와 질렀어요. 그렇죠? 공기가 서울에도 꽉 차 있죠. 지구 대기 내에는. 그럼 이게 음성이 진동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내 친구한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리를 듣듯이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신호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가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손실이 생기죠.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변조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요. 됩니까? 그런데 이 변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부분의 우리 정보신호는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등등등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서 보낼 수가 있어요. 전기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며칠 때 구리선이라든지 유선을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공기를 대기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고 이런 중간에 보낼 수 있는 걸 우리 채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변조 기술을 적용하면 멀리까지 내가 보내고 싶은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음성, 보내고 싶은 정보는 내 목소리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건 목소리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뭐로 전달될까요? 전기신호로 전달된다. 모든 걸 전자회로에서는. 되겠죠?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전기신호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변조대가 한 놈은? 내 목소리를 다시 복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복원하는 걸 뭐래요? 복조라고 불러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혜로들 있겠죠? 그걸 바로 뭐래요? 통신혜로인 변복조혜로라고 불러요. 됩니까? 그래서 이 7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전자회로이긴 해요. 그런데 통신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전자회로 시험 문제에 이런 통신혜로인 변복조혜로가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챕터에 끼워놓은 거예요. 이 회로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펄스회로예요. 펄스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만드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발진기는 이것도 만들지만 이런 것도 만들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줘요. 이런 게 발진기 회로라고 이야기한다면 펄스회로는 이런 구형파 형태나 상급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파형의 신호를 만들어주는 회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우리는 펄스회로라고 불러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 쉽게 이야기하면 디지털회로예요. 1과 0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꾼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디지털로 변환되었을 때 디지털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디지털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디코드 엔코드 이런 회로들 등등등.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부분이 바로 논리회로파트예요. 그게 구상내용이에요. 요까지가 뭐냐면 전자회로 부분이에요. 전자회로. 되죠. 그러니까 뒤쪽에 자동제 이거는 전자공학 개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1월 3개월 문제풀이 2개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3개월 동안 해야 될 거는 3장부터 몇 장까지 그죠. 구상 논리회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무원 시험에 전자직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2018년도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인원수는 제가 안 적어왔는데 확인 안 해왔는데 2018년 군무원 채용연항에서 합격 점수를 한번 제가 소개해 줄게요. 국방부 같은 경우 국방부 국무원 시험은 국방부에서도 시험을 쳐요. 전자직 전자구급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구급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전자직구급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전자직이라고 하면 전자회로하고 전자공학이에요. 전공과목이니까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53.33점이었어요. 평균 점수가 합격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군무원 시험은 한 명을 뽑으면 몇 명을 더 뽑아요. 1.3배수를 뽑아요. 알겠죠. 0.3%는 떨어졌나 봐야 돼요. 이해 되죠. 거기에서 국업 전자직은 53.33점을 받았어요. 작년에. 통신은 몇 점이냐면 좀 높아요. 66.33점을 받았어요. 통신 직급에 지원한 친구더라. 평균 점수가. 그래도 평균이 70점이 잘 안 돼요. 대부분 50점과 60점 사이에요. 그런데 25문제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60점 사이니까 안전빵이 몇 점? 70점 받으면 돼요. 그죠. 70점이면 몇 개 틀려야 돼요? 25문제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 아니면 4점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죠. 7, 8문제. 안전빵이. 그럼 10개 미만으로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걸 좀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범위가 무지 넓어요. 사실은.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런 전공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부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전략을 좀 잘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빨리 합격을 하려면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배우듯이 기본적인 이론, 용어적인 습득, 기본적인 이론 그 이론을 이야기한 수학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갖추어서 하려면 솔직히 1년이나 2년의 시간도 못 부족할 수 있어요. 전공자들 따라가려면.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빈도 많이 놓은 분야를 위주로 해서 또 많이 놓은 패턴들을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외워야 돼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 유행들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빨리 체득하고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1분에 한 문제씩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저보고 1분에 한 번씩 풀어라 하면 문제 읽는데도 한 3주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렇죠? 못 풀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의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바로 바로 체크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려면 많은 문제의 유형들을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노는 패턴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아, 이건 이런 식이지. 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시간을 할애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좀 더 안전하게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려면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든가 하는 부분도. 물론 최근 경향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오픈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는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제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확실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시간이 좀 한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들은 계속 유형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시험 문제 패턴을 따라간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의 모든 학원에서는 유명 강사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기술직 공무원 혹은 지방에서의 기술직 공무원 문제를 많이 풀어요. 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군발이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군발이들이 이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만의 패턴에 맞는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래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당겨와요. 그리고 문제 오류가 되게 많아요. 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안 해요. 문제 자체를.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죠. 문제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합격자 세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군무원 시험은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오픈을 안 해줘요.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 정도 점수였어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자국업이 몇 점이냐면 점수가 52점이에요. 52점. 그리고 통신이 통신이 좀 높았어요. 이게 더. 61점. 그래서 몇 명이 합격했냐면 50명이 합격했어요. 이 점수로. 그리고 통신은 30명. 뽑는 인원수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나면 국방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군무원 시험 관련된 정보가 쫙 올라와요. 몇 점에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고 몇 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떠요. 그걸 제가 조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같은 경우는 60점이에요. 좀 높죠. 그렇죠? 통신은 54.33점이에요. 그다음에 공군 있죠. 공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1.33점. 그다음에 통신이 61점이에요. 공군애들이 좀 간애들이 좀 그렇죠? 점수가 좀 높아요. 그리고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육군이 제일 많아요. 인원이. 인원을 뽑는 게.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11명, 6명. 그다음에 공군은 16명, 9명. 이렇게 뽑았어요. 작년에. 물론 이 중에서 1.3배수로 뽑았으니까 또 최종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러 평균 점수 위로는 어쨌든 합격 점수는 이 정도 순이다. 몇 점이에요? 50점에 60점 사이에요. 안정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최소 70점 받으면 돼요. 그래서 18문제 10개 미만으로 틀리면 틀리면 뭐 이런 파트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합격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래면 다시 보네. 이제 전자로 원래 전자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전자회로 파트에 어떤 분야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중에서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최근에 안해요. 2000에서 2007년도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 전자회로에서 정폭기 총 8년이니까 25문제면 200문제겠죠. 그렇죠? 200문제 중에서 정폭기 회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118문항이 나왔어요. 200문제 중에서 총 200문항 중에서 118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트랜지스트에 대한 이야기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연산증폭기에 대한 적분기 문제 뭐 이런 등등등 총 다 막라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들어있던 내용들 전체를 다 포함한 내용들 알겠죠? 그 했던 문제가 118문제 몇 프로에요? 59%네. 그렇죠? 59% 정도 돼요. 그래서 챕터 5장에 정폭기 회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은 게 전원회로에요. 전원회로는 다이오드가 기본이 돼야 돼요. 다이오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전기신호 즉 전기라고 불려주는 전기신호가 있어요. 그죠? 전기신호의 파형의 모양을 정형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정류라는 말이에요. 정류. 렉티파이라는 말 정류라는 말을 사용해요. 정류라는 말은 어떤 신호를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그래서 이때 정류작용을 해주는 대표적인 소자가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겨요. 헤로기로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K에요. A는 에노드 K는 캐소드라고 불러요. 이 K는 실제로 캐소드는 C로 시작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헤로에서는 K라고 표시해요. C는 뭐에요? 헤로 소재에 C가 있어요. Capacitor 충전기 컨덴서 컨덴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이걸 C라고 표시하면 O의 소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K라고 표시해요. 에노드는 양극 캐소드는 은극이에요. 은극.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이 다이오드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BJT, PN 접합 구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걸 반도체 소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P형 반도체, N형 불성형 반도체 두 개. 여기는 공필층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P는 포지티브에요. N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불순물 반도체예요. 그죠? 세미콘닥트고 네거티브 세미콘닥트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성에다가 불순물을 어떤 다른 원소를 토핑시키면 플러스가 많아지는 놈이고 이 놈은 전자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놈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다이오드에요. 다이오드 그리고 다이오드에는 여기 바가 꺼져 있죠? 플러스 양도기 전압을 걸면 전류가 이렇게 빡 흘러요. 흘러야 돼요. 소자는 그런데 이 놈은 바가 끊어져 있는 이유는 전류가 빡 가다가 탁 받쳐서 전류가 통과를 못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기호로 그냥 전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자의 확산이 일어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피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해주게 되면 여기 전자들이 띵띵 공피윕을 뛰어넘어가서 전자가 확산이 되니까 전자의 이동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는 빵 흐른다.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해해야 돼. 그런데 회로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쉽게 우리가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플러스만의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항상 0.7V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 놈은. 스위치로 치면 스위치가 온 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에노드와 캐소드 양단에 0.7V 작은 전압이 걸리면 이 놈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 말은 스위치가 끊긴 거예요. 스위치가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수도 파이프에 물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수도를 끊어서 중간에 배관을 잘렸죠.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전류도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이 전압이 이상이 걸려야지만이 수도 배관이 안 끊기는 거예요. 스위치로 치면 스위치가 온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0.7V 작으면 이게 끊겨요. 그럼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반대편으로. 안 나와요.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스위치가 오프됐다고 얘기해요. 스위치가 끊어졌다. 스위치는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건 스위치가 오프된 거죠. 스위치가 온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0.7V 이상이 걸리면 스위치가 이렇게 이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압이 안 걸리면 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불러요. 문턱. 여러분들 문 열 때 보면 문 지방 앞에 문턱이 있죠? 밤에 잘못 가다가 걸려야 자빨어지기로 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그 턱이 있어요. 턱을 지나야 돼요. 그게 넘어가죠. 여기 바로 문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끌었는데 0.7V 전압 문턱 전압 이상을 걸어줘야지만 이 전류가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해하면 돼요. 이런 놈이 뭘 하냐면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요. 정류작용 그게 이 정류작용은 다른 말로 하면 정류작용 정류기하고 뒤쪽에 이제 다양한 회로를 몇 개 구성해주면 AC 신호를 DC로 바꿔줄 수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됩니까?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전원 회로라고 불러요. 바꿔서 만들어요. AC를 DC로 바꿔주는 회로를 전원 회로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모든 전자 시스템들은 AC로 구동하는게 아니고 뭐로 구동한다? DC로 구동해요. 여러분 핸드폰 다 뭐에요? 배터리 쓰죠? DC는 AC에 DC에요. 배터리는 AC입니까? DC입니까?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게 AC DC를 구분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구분할 줄 알지? 모르는구나 또. 자 AC는 뭐에요? Alternating Current라고 불러요. DC는 Direct Current에요. 전압에도 AC가 있고 DC가 있어요. 전류에도 AC가 있고 DC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AC라고 부르는 놈은 연속적인 신호에요. DC도 연속적인 신호에요. 그래서 이 연속적인 시간에 대한 연속적인 신호는 다 무슨 신호? 아날로그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AC든 DC든 다 뭐에요? 아날로그 신호에요. 아날로그 신호. 자 그런데 요런게 있을거에요. 자 X축이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X축이 시간축이야. 2차원 그래프. 2차원 그래프. 여기에 좌표축이 한게 더 있으면 3차원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학적이든 어떤 물리 자연계에서 어떤 물리현상들을 설명할 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뭐 여기 그냥 이 공간상에 먼지들이 막 떠다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떠다니는데 여기 있던 먼지가 여기까지 옮겨갔어. 얼마만큼 옮겨갔느냐 이걸 설명하려면 여기 있던 여기까지 옮겨갔어요.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쉽게 물리적 양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 이 먼지가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여기까지 옮겨갔으면 얼마만큼 거리를 옮겨갔는가 설명해 주려면 이러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됩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좌표계라고 해요. 좌표계 좌표계에는 1차원 좌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선이에요. 길이만은 2차원 좌표계는 평면이에요. 평면 요거 요거 성분으로 이런 거 예를 들어 이게 x축이고 y축이 된다면 한 점을 내가 표시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기에 있는 값이 x1이고 요기에 있는 값이 y1이에요. 그럼 이 점의 값은 뭐가 돼? x1, y1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기에 있던 점이 요지점으로 옮겨왔다. 그럼 이 거리를 얼마냐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2차원 좌표 평면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점 요 놈이 요기에 있다면 여기가 원점 0,0이라는 원점이 있다면 요 놈이 여기까지 옮겨왔어요.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아니니까 요 길이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에서 90도잖아. 여기가 x1이 되고 여기가 y1이 되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의 루트 요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기본적인 수학적인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요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을 알더라도 그 문제를 익히고 풀 수가 있다면 일단 문제를 풀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걸 애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런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풀이가 있어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알기도 힘들어요. 그런 유형 패턴에 대한 답을 알기도 힘들다면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에요.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이론적인 수업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 아마 문제집 들고 와가지고 수없이 여러분 문제 풀어라. 이 문제 풀고 풀이해주고 풀어라. 암기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소학적인 기본 베이셔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기본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문제를 당장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범위가 무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일일이 역사책 역사 국사시험 치듯이 어떤 단어를 외우듯이 그렇게 암기가 안 돼요. 기술 부분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읽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요런 요런 이야기들을 쭉 할 거예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요런 전원해로는 AC를 DC로 바꾸어지는 어떤 해로에 대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220V에 60Hz에요. 보통 이렇게 집에 많이 쓰죠. 그죠? 벽면에 보면 여기 없나? 돼지코가 없나 여기는. 아마 벽쪽에 보면 전원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죠? 한전에서 콩 세주잖아요. 그죠? 돼지코에요. 그죠? 여기는 또 요렇게 뭐 요런게 있죠? 이렇게 동그룹 꽉 꼽아요. 그죠? 요거에서 나오는 전원입니다. 220V에 60Hz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게. 요게 뭐냐면 요놈은 AC교루다. 이런 의미에요. AC교루는 뭔 말이냐면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요렇게 일정하게 변하다. 이런 말이에요. 모양이. 이런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요. 모양이 반복되죠. 같은 모양이. 요런걸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신호다. 그래서 정연파라고 불러요. 진폭이 A라고 한다면 A sin 오메가 T. 요렇게 표시해요. 이게 sin파에요. 사인파. 요 놈의 특징은 특정 시간 동안 계속 모양이 똑같으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요런 신호를 우리는 AC라고 불러요. DC는요? 시간에서 변하더라도 그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놈. 요런 놈. 요런 놈을 DC라고요. 다이렉트 커름드. 쭉 직선으로 가는 거. 요 놈은 시간에 따라 바뀌죠. 일정하게 변하는 신호를 요 놈을 쓰는 게 우린 좋아요. 예측하기가 좋으니까. 요런 신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있을 수도 있죠.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신호죠. 요것도 AC에요. 그런데 요런 걸 랜덤 신호라고. 랜덤. 요렇게 직선의 일정한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해로가 뭐다? 전원해로에요. 전원해로. 그 해로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 연도에는. 요 연도에는. 그때 이 전원해로에 총 몇 문제가 나왔었냐면 그런데 몇 문제 안 돼요? 18문제 나왔어요. 8년동안 200문제 중에서 118문제는 증폭해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비중이 전원해로에 대한 18문제가 나왔어요. 몇 프로 정도 돼요? 9프로. 대부분이 9프로, 8프로, 7프로 정도예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발진해로에요. 발진해로. 발진해로는 나중에 우리가 발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바크하우즈는 발진 조건이 있고 피드백 시스템을 해가지고 발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발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발진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요런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노는 문제의 유형이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발진기만 여러분들이 해로를 기억하고 거기에 발진 주파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만 몇 가지만 수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특징 몇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해로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진해로 문제가 몇 문제냐면 열일곤 문제가 나왔어요. 열일곤 문제. 이게 8.5% 정도 돼요. 노는 확률이. 올해 일은 이 정도 확률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요 때 요 정도 확률로 문제가 나왔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번째 많이 나온 게 통신해로에요. 통신해로. 요게 열 네 문제. 열 네 문제. 아까 변복지 해로뿐만 아니고 통신과 관련된 해로뿐만 아니고 통신과 관련된 어떤 특징을 물어본다든지 요런 것들이 문제가 한 열 네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요게. 이게 몇 프로냐면 7%인가요. 그렇죠. 7%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반도체요. 반도체 공학 문제. 요게 몇 문제가 나왔냐면 열두 문제. 열두 문제. 열두 문제. 열두 문제. 열두 문제. 열두 문제. 6%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문제가 논리 해로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열 문제. 열 문제. 열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5%에요. 그 다음에 일곱 문제가 펄스 해로. 펄스 해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아홉 문제가 나왔어요. 한 4.5% 기타 그 해로와 관련된 문제가 한 두 명 정도 늘어났었어요. 그 0.1%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치면 100%에요. 요렇게 보통 문제 지금까 한 뭐 2000년도 2007년도까지는 요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전자 해로 파트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유심히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어떤 걸 먼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에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시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진행은 그냥 3장부터 쭉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냥. 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2018년도에 그 합격자 몇 명 뽑았고 합격생이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때에 200문제 중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의 빈도가 많이 나왔는가 하는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 아까도 물어봤지만 전자와 관련된 어떤 혹은 전자를 전공했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는 전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들 전자공학 어떤 지식이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좀 진도를 빨리 갈 수 있어요.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어쩐지 없기 때문에 없는 분이 많으니까 천천히 왜 이런지 이런 등등등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프린트물을 한번 한 개씩 다 받았죠. 프린트물이 좀 남는 거 없는가요? 저 옆에도 있고 저기에 한 개 있나 한 개 많죠. 네. 그거 한 개 받으세요.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복사를 한 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장에서 지금 시작을 할게요. 3장은 자 반도체 이론이에요. 반도체 이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필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제 필기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반도체 이론이라고 되어있죠. 반도체 이론은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물성 파트에요. 물성 파트. 즉 뭐냐면 반도 전자회로에 사용되어지는 전자 소자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자회로나 혹은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소자들이 있어요. 소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원을 그러니까 능동적인 전원 소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분의 방식을 떠나서 그냥 딱 단순하게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왜?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수동 소자라고 불려지는 건 뭐냐면 저항이라고 불려지는 R이 있어요. R. 레지시트예요. 저항의 특징은 뭐예요?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이 달리면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전류의 흐름을 뭐하는 거? 방해하는 놈. 이거 우리 저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치 저항은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부자 부인은 그냥 IR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오음 없이 다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전자공학개론의 일장에 가면 오음의 법칙이 어떻게 전자기학적으로 표현되는가를 설명해 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자 그때는 전자기학적으로 설명하는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E이꼴은 J이꼴은 자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하고 두 개 똑같은 식이에요. 이 J라고 하는 것은 전류밀도라고 하는 거고 E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 개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도전율이에요. 도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이 얼마만큼 전기를 잘 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항의 역수예요. 시그마 알겠죠? 대부분 지구상의 종류라는 모든 물질들은 시그마라는 도전율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라고 불리워지는 그 물질의 고유 저항 값을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인간도 시그마의 도전율이 있고 사람 몸도 그 다음에 저항체인 로라고 하는 고유 저항이라는 저항 값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왜? 사람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돌멩이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그마는 이 저항의 역수 값이에요. 저항은 전류를 모눌에게 방해하는 놈이라면 시그마는 좀 더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놈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수동소절을 구성하는 소자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놈 이런 놈. R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게 있어요. C. 커페시트라고 불러요. 정전용량이라고 불리워지는 커페시트에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로 기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한 놈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한쪽이 휘어지고 직선인 거는 극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에요. 그렇죠? 맞나? 아니지. 플러스는 이렇게 되나? 그렇죠? 휘어진 게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마. 갑자기 헷갈리는데 자 그 다음에 직선 두 개는 극성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C라는 게 C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밧데리죠. 밧데리. 핸드폰 밧데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는 커페시터에서는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커페시트라고 불리워지는 C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에요.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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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커페시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해요. 이게 C라는 그래서 이 C라는 수동소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이라는 게 있어요. L은 인덕터에요. 인덕터 L은 뭐냐면 그냥 긴 전기도선을 똘똘똘똘 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꼬아 놓으면 여러분이 또 아주 재밌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설명해 줄까요? 자 그럼 C부터 설명해 줄게요. C는 뭐냐면 도체판 두 개를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를 놓은 거예요. 놓고 여기다가 이 표시는 뭐냐면 직류 DC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긴 쪽이 플라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플라스 마이너스 되죠? 이런 DC 전압을 보통 DC는 대문자로 표시해요. 소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보통 AC를 표시해요. 혹은 뭐 책마다 표기법 다 다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대문자는 어떤 DC 값을 표시해요. 시가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는 놈입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런 놈을 표시해요. 여기에 C인데 이 C는 뭐냐면 도체판을 이렇게 뚝 두 개를 댄 거예요. 두 개를 대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두 개는 끊어져 있어요. 끊겨져 있어요. 두 개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가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그런데 실제 이 C라고 하는 것은 전기 N를 축적하는 소재예요. 여기는 공기가 채워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실론이라고는 유전체를 채울 수도 있어요. 유전체는 무슨 말이냐면 절연체라고 보면 절연체라고 보시면 돼요. 절연체를 채울 수도 있고 유전체를 채울 수도 있고 모든 물질은 또 뭘 갖고 유전유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율은 뭐냐면 그 물질이 이만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알겠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유전율이 무지 작을 거예요. 그런데 액체 성분의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밧데리에 보면 용량이 큰 놈들 안에 흔들어 보면 액체가 들어있죠? 그런 액체들은 유전율이 무지 높아요. 그래서 충전기로 쓸 수 있어요. 충전기 내부에 유전체 물질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모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어요.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사용하는 양단이 뭐가 돼? 이런 전기 에너지 DC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초기 상태에서는 핑 전류가 흘러요. 실제로 흘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전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전이 돼요. 대전이 되게 되면 전류가 빵 흘러서 이 양단에 전압이 얼마가 걸릴 때까지 입력을 부위 줬으니까 여기도 얼마가 걸려야 돼요. 최대 전압은 부위까지 전압이 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할 때 어떻게 돼요? 충전기에다가 전원을 꼽죠. 그렇죠. 빨간색이 나와 빨간색이 켜졌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파랗게 바뀌죠. 녹색으로 바뀌죠. 그럼 녹색 바뀐 상태에서 계속 꼽아놓고 있어도 충전이 돼요. 안 돼요. 다 충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초기의 양단에 걸리는 전기 에너지가 0V였어요. 그런데 전류가 빵 흘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전되면서 이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전기장이라는 게 이 전기장에서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유전분극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 안에 뭐가 저장이 돼?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저장이 팍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에너지가 뭐와 같아질 때까지 인과식 교전 이 에너지와 같아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전류가 흘러요. 알겠죠? 그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전압이 다 걸려서 입력 전압과 에너지와 이 양단에 축적된 에너지가 같아지면 그때는 더 이상 전류가 안 흘러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커플시드예요. 즉 콘덴서라고 불리는 소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물통이 두 개 있어요. 물통이 아파트 고가에 고가수저에 물을 꽉 채웠단 말이야. 한 물통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여기 뭐예요? 인과시켜주는 전압에너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한 물통에는 물이 한 개도 없어. 되겠죠? 여기에 내가 밸브를 딱 연결했어요. 여기다가 중앙에 배관을 연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게 밸브를 잠갔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밸브를 딱 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압에 의해서 그죠? 물이 흘러가겠죠? 여기 끊긴 데가 없으니까. 그죠? 물이 쭉 흘러요. 흘러서 어느 순간까지 물이 흘러요?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더 이상 물은 안 흘러요. 요거예요. 무슨 말이야 됩니까? 자 그 capacity가 하나의 비어있는 물통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C는 되죠? 그죠? 무슨 말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깍 차있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밸브를 딱 여러 배관을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 그럼 물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V는 IR에서 물론 여기다 저항을 한 개 더 달아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오메 벗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흘러서 이 양단에 뭐가? 물이 차서 요 놈과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쭉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두 개가 같아지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때에 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어떻게? 극히 짧아요. 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물통의 용량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딱 글면 어떻게? 빵 흐르고 땅 차지가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그 전류가 안 흘러요. 딱 오픈되어 있다. 그 시절 오픈 상태.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지만 순간적으로 빵 흐른단 말이에요. 볼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이유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부위 두 개의 물의 높이가 같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어. 없죠? 그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컴패시트라는 C라는 소자에요. 그 전류가 안 흐른다. 되죠? 그죠? 근데 A씨를 집어야부터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려면 솔직히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일단은 또 나중에 등장하면 그때 그때 한 번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이 L L은 인덕터에요. 인덕터 인덕터고 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코일이에요. 인덕터라고 불러요. 인덕턴스는 전기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아니고 뭐다? 자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소자에요. 자기를 축적하는 소자에요. 코일을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꼬아 놓으면 돼요. 꼬아 놓고 여기에 뭐 A씨 전원을 표현하는 거고 D씨 같은 경우에 요런 거에요. 오래되어 있겠죠. 그죠? 요거는 단순하게 구리도선인데 도선을 어떻게 직선으로 놓은 게 아니고 똘똘똘 말아 놓은 거에요. 그걸 우리는 인덕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L이라고 해요. L 요렇게 되면은 어떤 해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하면 자 초기에는 자 스위치를 달아볼게요. 스위치를 달았어요. 자 스위치를 오픈 상태에요. 여기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그죠? 안 흘러요. 자 스위치를 빵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가해지니까 코일에 저항이 있겠죠. 그럼 전류가 빵 흘러야되요. 그죠? 근데 이놈은 참 희한하게 어떠냐면 원래 자기 초기의 성질 이전 상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L은 알겠죠?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죠? 스위치가 오픈 되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였죠. 근데 스위치를 딱 닫았어. 그럼 전류가 흘러야되잖아. 그 초기 상태가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안 흘러야되잖아. 이쪽으로 그럼 일로 전류가 흐르는데 안 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되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흘러야되요.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냐. 그럼 초기 상태 유지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걸려요. 그럼 이 놈의 전압은 반대로 걸렸죠. 이걸 뭐라 볼래요? 엿기질이 됩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일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지금 어 아니네. 이게 아닌가 배 하고 어떻게 전류를 계속 이렇게 흘려요. 다시. 시하고 특신이 반대죠. 그렇죠. 시는 순간적으로 전류를 빵 흘렸지만 전류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안 흘려요. 하지만 L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전류 흐름에 반대방향 전류를 흘려서 전류를 못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다시 전류를 계속 흘러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L이에요. 그게 L과 C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DC적인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RLC 수동소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R회로, RC회로, RLC회로, LLC회로. 나중에 회로 이장가서 전자공학 시간에 이장가서 이 RLC회로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거예요. 가동적 특성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반도체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반도체 요즘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R과 C는 전부 다 어떻게? 반도체 소자로 집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하지만 L은 아직까지 만들기 어려워요. L은 못 만들어요. 어쨌든 R과 C는 우리가 반도체 재료로 집착회로 IC 칩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핸드폰이 작아지는 이유 R과 C가 실제로 커요. 그런데 직접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코너맛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쪽에 직접 시켜서 회로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수동소자에 비해서 반도체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능동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요. 능동소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다이오드에요.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트라고 불려지는 이걸 다르실게 TR이라고 불러요. TR. 그 다음에 OP앰프라고 있어요. OP앰프. OP앰프는 뭐에요? Operational 오퍼레이터 있죠? 뭐하는거에요? 오퍼레이터가 수학적으로 연산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Operational Amplification 하면 연산증폭기라고 불러요. OP앰프라고 그래요. 요렇게 대표적인게 OP앰프,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걸 우리는 능동소자라고 불러요. 이 능동소자들은 다 뭐를 만들어요?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동소자, 능수로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한다? 반도체 이론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혹은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더 나아가서 이 트랜지스터로 구성된게 바로 뭐냐면 OP앰프라는거에요. 알겠죠? 다이오드는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Pn접합이라는 Pn접합 그래서 뭐에요? P Positive and Negative Pn접합은 Pn정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n접합구조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Pn접합구조를 가지는게 다이오드에요. 알겠죠? P는 P형 불수물반도체라고 부르고 N형 불수물반도체라고 불러요. 이놈들은 불수물반도체인 이유는 뭐냐면 진성반도체라는게 있어요. 쭉 이야기 계속 할거에요. 우리가 진성반도체는 순수반도체예요. 알겠죠? 요거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 나눠줬던 원자 주기율표가 있을거에요. 주기율표 한번 보세요. 주기율표를 보면 1A 있고 그 다음에 2A 있고 3A, 4A, 5A, 6A, 7A, 8A 있죠? 표시가 되어있죠? 다른건 다 필요없어요. 전자회로에서의 원소 주기율표는 중요한거는 3A, 4A, 5A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중에서도 4A의 칸에 보면 탄소 말고 밑에 SI가 있고 G가 있죠? SI를 우리는 실리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규소에요. G는 게르마늄이에요. 요 두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물질을 고체 물질을 진성반도체 순수반도체 물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진성반도체는 SI가 있고 게르마늄이 두개가 있어요. 요거 우리 순수반도체라고 부르고 요 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떤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할 수도 있고 안 띠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예요. 요기다가 다시 어떻게? P형이냐 N형이냐를 만드는거는 요 진성반도체에다가 뭐 3A나 5A 물질을 어떻게? 첨가시키는 첨가시키게 되면 어떤 놈은 P형이냐 어떤 놈은 N형이 돼요. 알겠죠? 그래 불순물이 들어갔다 해서 이걸 뭐라 그래? 진성반도체 3A나 5A에 물질이 첨가됐다 그래 불순물이 들어갔다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되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이론은 중요한 것은 이 능동소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떻게? 반도체공학 반도체 이론을 꼭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 이 능동소자들은 해로 이론 해로에서 우리가 해로 이론에서 다루는 해로 소작은 달라요. 전자 해로에서 다루는 해로는 능동소자가 필이 들어가요. 증폭기를 만든다든지 스위칭 소재를 만든다 해로를 만든다 했을 때는 능동소자가 들어가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나 오펜퓨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이론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먼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최소 원소의 단위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최소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 원자라고 부르죠. 아톰이에요. 아톰. 그죠?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 이런 물질이 어떻게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가질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반도체 이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 나무도 물질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 공기도 물질이고 물도 물질이죠. 내 몸도 물질이고 자 이 프라지트 물질이에요. 그런데 요런 물질들의 최소 단위 요런 물질의 특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원자 구조라고 불러요. 원자 구조를 원자 구조라고 불러요. 그죠? 이 원자 구조의 어떠어떠한 놈들에 의해서 모든 물질 내에서의 전기적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모습 알겠죠? 자 우리는 전자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다 따라서 뭐가 제일 중요해? 전기현상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전기적 현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적 현상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가지고 내가 막 문질렀어요. 그죠? 머리를 대면 드리리리 붙잖아. 머리가. 그죠? 요것도 일 중에 뭐예요? 뭐 전기 자기현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전기. 여러분 한겨울에 옷을 막 벗으면 불꽃이 튀죠. 그죠? 밤에. 튀잖아. 그것도 뭐예요? 정전기니까 전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기현상을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전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힘이 작용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죠? 맞아요? 빛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고 번개같은 치잖아. 번개는 구름과 구름이 지나가다가 팡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전화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빠방 빛 에너지가 발생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그게 번개예요. 그죠? 자 그런 뭐 전기적 현상들이 자연계에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전기적 현상들을 우리는 뭐예요? 공학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자회로예요. 전자회로. 그게 전자소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적 현상이 잘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예요. 목표이긴 한데 무조건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할 때만 전기적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전기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류를 흘리고 싶을 때만 전류를 흘려야 되고 흐르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흐르지 않게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용되는 물질이 뭐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알겠죠? 왜?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지스템으로서는. 그렇죠?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그 물질 내에서 어떻게 전기적 특성이 발생하느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원자 모형인데 이러한 원자 모형에는 대표적인 게 보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 사람이고 또 물리학자인 사람인데 보호의 원자 모형 모형을 우리가 반도체 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최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핵이라는 거죠. 핵. 핵이 있어요. 물론 이 핵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이 놈은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때 양성자는 전기적 특성이 플러스 특성을 가지는 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명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놈이에요. 이 놈은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는 놈이에요. 즉 전기적 특성이 없는 놈이에요. 중성자는. 알겠죠? 됩니까? 요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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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 나무를 쪼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이상 쪼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가더라고요. 그게 원자더라. 근데 원자를 관찰해 보니까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라는 놈들이 막 있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실제로 양자라운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전자는 핵 주변에 존재하지만 어떤 특정 궤도에 전자가 몇 개 몇 개 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어디에 전자의 분포가 많고 어딘는 작다. 확률 분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보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 딱 결합되어 쪼갤 수가 없다. 결합되어 있고 물론 지금은 쪼갤 수 있습니다. 이 핵 주변에는 계도라는 게 있어서 계도라는 게 있어서 쉘이라고 해요. 각이라고 해요. 각. 계도라는 게 있어서 이 계도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전자들이 자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스핀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전을 하면서 핵 주변을 공전하는 이런 전자들로 채워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보호라는 사람. 밀스보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19년 초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도체 이론에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델로는 우리가 보호 모형을 사용을 해요. 쉬우니까 이게. 쉬우니까. 그런데 이 보호의 제자인 하이젠 베레가라는 사람은 양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불확정성 원리 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자들은 특정 궤도에 몇 개씩 특정 지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확률분포적으로 어떻게? 여기 확률밀도가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양자론적 입장에서는 원자 모형이 달라져요. 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에 보면 파울리의 금칙, 배타율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보호의 모형을 가지고 반도체에서의 어떤 전기적 특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호의 모델에 따르면 핵은 핵의 중심에 핵이 있고 핵은 모든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놈들 다 찾고 있어요. 전자들을. 알겠죠? 그리고 핵 주변에 계도라는 게 존재에요. 셸에요. 셸. 그리고 각각의 계도 내에 뭐가?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구조로 구조로 어떤 원자 모형이 원자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해요. 됩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양성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모든 물질이 그래서 아까 나눠줬던 여러분들 다시 주기열표를 한번 보세요. 주기열표를 보면은 자 si를 보면은 위에 번호가 적혀 있죠? 그죠? 14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14번은 뭐의 수를 표시한 거냐면 양성자의 개수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i 실리콘의 경우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14개가 있다. 즉 플러스가 몇 개다? 1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그리고 각각의 계도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알겠죠? 됩니까? 자 과거에 정전기 현상을 탈레스 시대 때 기온전 몇백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몇백년 전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호박이라고 하는 앰버죠. 앰버 호박. 그죠? 먹는 호박 말고 그죠? 보석이에요. 송진가루가 고압에 압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 그죠? 그걸 호박이라고 불러요. 그걸 영어로는 앰버래요. 앰버. 그 안에 모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모기 DNA에서 공룡 DNA를 추출해가지고 찌라기 공원을 만들죠. 그죠? 영화상에. 찌라기 파크노잖아. 그죠? 그 영화 시장 그거예요. 호박 내에 공룡이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모기가 그 호박 안에 하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공룡 피해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공룡을 만들어요. 그게 찌라기 공원 영화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앰버라고 앰버라고 불러요. 그 보석이었어. 지금도 보석이에요. 지금도 안에 물방울이 들어있거나 공기가 차있거나 벌레가 들어있으면 무지 비싸요. 왜? 그때 중생대 백악기 때 그때 지구 고대 지구의 그 뭡니까 대기라든지 물성분이라든지 그때 살았던 생물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싸요.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번뜩빛이 나게 만들어요. 탈레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놈을 보석이니까 문질을 거 아니야. 문질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헝급들이 막 붓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 정전기예요. 그렇죠? 정전기 현상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했어.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18세기에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런 정전기 현상이나 정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 특성을 띄는 것이 플라스가 있고 마이너스라는 게 있더라.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이런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지라는 말이에요. 차지 전기적 현상은 다 뭐가 일으킨다? 이런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적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전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다고 명명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의 힘을 작용하고 그다음에 서로 보호가 다르면 잡아당기는 인력의 힘이 작용되더라. 하는 걸 밝혀냅니다. 각자들이. 그리고 이때 보호가 이야기한 원자 구조 또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그 궤도의 전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전자는 전기적 성격이 뭐다? 마이너스고. 되죠? 양성자는 전기적 성격이 플러스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밝혀요. 되겠죠? 그리고 모든 양성자의 수나 전자의 수는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의 양성자나 전자의 수는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와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의 수를 이야기한다? 전자의 수. 마이너스 차지인 전자의 수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들의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중성 상태에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같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놈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 용도, 켈빈. 이 온도에서는 항상 전기적 특성이 중성이에요. 열평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중성형 상태에 있어요. 왜? 용도, 켈빈은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273.15도씨예요. 미국은 낮은 온도예요. 마이너스 273.15도씨. 이 온도에서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정지해 있는 상태. 아무도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이때는 양성자수나 전자수와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어요. 전기를 통해야 안 돼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전기를 통하지 안 되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온 상태라면. 상온. 상온 상태가 된다면. 상온이라는 말은 용도, 켈빈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온이라고 보통 우리가 공학에서 이야기하면 25도씨를 이야기해요. 룸 템퍼러쳐예요. 방 안의 온도다. 일반적인. 그때는 항상 우리 25도씨를 의미해요. 25도씨. 그러면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25도씨가 되려면 273.15도 플러스 25도 해야 되죠. 그렇죠? 0도 켈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73.15도씨예요. 이때는 모든 분자나 원자가 전기의 상태. 운동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온도가 상온 25도. 즉, 280, 90도 정도 올랐죠. 그렇죠? 온도가.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구조상에서, 원자 구조상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죠. 무슨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받았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열 에너지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구조가 다른 형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온 상태에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는 또 바로 내가 이야기할 건데,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 그런데 이때 전자나 양성자 혹은 전자가 가지는 전기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전화라고 불렀죠? 이 전화는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전화량이라고, 전화량. 전화량이라고 부르는데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쿨롱은 뭐냐? 두 전화 사이에서는 힘의 관계가 작용해요. 이 관계를 최초로 규명하고 증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해군 제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쿨롱이에요. 그 사람이 두 전화 사이에서는 어떤 전기적인 힘의 관계가 있다. 그 힘을 F라고 한다면 쿨롱 상수 K에다가 두 전화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화 Q1과 Q2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쿨롱의 법칙이야. 이걸 정확하게 쓰면 자유 공간상에서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에 Q1, Q2. 이만큼의 두 전화, 점전화 사이에서는 플러스나 양성자와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에서는 이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전기력.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전화의 단위를 뭐라고 해요? 쿨롱의 이름을 붙여서 쿨롱이라고 단위를 붙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성자도 플러스 전화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잖아. 그래서 이놈들도 전화의 양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전화의 양. 알겠죠? 이런 전기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전화의 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 전자를 보통 우리는 E라고 표시해요, E. E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냥.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양성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있으면 아, 이 전자구나. 뭔말이 알겠죠? 전자의 전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크기나 마이너스가 되면 될 거예요. 그때 이 크기값이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입니까? 이만큼의 전화의 양을 가져요. 이 수치는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가봐.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전자가 가지는 전화의 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쿨롱의 전화는 몇 개의 전자가 가지는 전화의 양이 될까?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한 개의 전자의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개의 전화량이 존재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X개 1쿨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의 전자가 모이면 1쿨롱의 전화를 만들 수 있는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분의 1개가 돼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보면 몇 개가 되냐면 6.24 10에 18승 전자 몇 개가 모여야 돼요? 6.24 곱하기 10에 18승 개의 전자가 모여야지만이 전화량이 얼마가 된다? 1쿨롱의 전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어떤 모습이 왜 이 1쿨롱이 중요하냐면 이 1쿨롱의 전화량은 1초당 1쿨롱의 전화가 어떤 단면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도체의 단면을 지나가면 1초당 1쿨롱의 전화가 이 도체의 단면을 S라는 1제곱미터의 단면을 지나갈 때 이때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 몇 개가 이 단면을 지나가야 돼? 6.24 곱하기 10에 18승 개의 전자가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알겠죠? 이게 전류의 정의예요. 전류는 단위 시간당 전화의 변화량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단면을 초당 1쿨롱의 전화가 지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얼마의 전류가 흘렀다고 이야기해요?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예요. 암페어도 사람 이름이야. 그렇죠? 암페어 주의 법칙. 암페어 법칙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류의 단위로 붙이는데 전류 I는 시간에 대한 전화의 변화량이에요. 어디에? 이 단면을 초당 몇 쿨롱의 전화가 지나갔느냐 하는 게 전류의 정의야. 그러니까 1초에 1쿨롱의 전화량을 가진 전화가 지나갔으니까 이걸 우리 전류가 얼마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 수치 값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양성자수도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론에 대해서 그냥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앞에 이런저런 설명하고 하다가 맞베기로 제가 잠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다.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이런 건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됩니까? 그러면 5분 쉬었다가 그다음부터 이야기는 반도체에 대한 불순물 반도체 이야기, 진성 반도체 이야기, 그 다음에 어느 어느 P형, N형 반도체의 명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할 거예요.